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오늘은 프라임에듀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지를 저에게 가져오시면 학생이 어떤 유형을 많이 틀렸는지가 보입니다. 객관식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업법을 주로 많이 틀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업법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빈칸이라든지 혹은 순서, 문장 넣기, 자기가 틀리는 유형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기초가 없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라든지 주제 이런 것도 틀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유형별로 그 문제를 많이 접함으로써 푸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를 쭉 다 푸는 것보다는 자신이 약한 부분을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데이터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23년 최근 모의고사까지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엑셀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모의고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지문 보기, 정답 이런 걸 다 넣어놨는데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유형만 골라 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업법을 잘 못한다. 그러면 업법 문제만 추려주면 되죠. 그래서 업법을 하면 이렇게 업법이 나오고 이거를 출력에 붙여놓으면 이 업법이 약한 학생들한테는 업법을 집중적으로 풀릴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업법만 엑셀에서 저장해서 닫는 다음에 이거를 한글로 출력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모의고사 DB에서 출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업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빨파, 이거는 서술형 문제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는 보기를 좀 섞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이제 업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학생 이름 더 적어주면 좋겠죠. 학생 뭐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시작하면은 아까 그 데이터에서 업법만 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업법이 답지고 답지는 이제 학원에서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학원에서 채점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틀릴 수 있는 자기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원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그런 데이터 작업을 위해서 저희 프라임에디어 학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학생 이름이랑 업법이랑 여기 이름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업법 문제는 이제 13개념에서 총 이제 78문제네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2학년이라든지 3학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이 학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따로 교재를 제작하든지 해가지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뭐 방학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받고 싶은 학생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임에디어 학원이었습니다.